내가 아이스크린도 사주치니까 화해하는 거다? 알았어, 몰랐어. 엄마, 삼촌! 알았어. 알았어. 어, 그거라. 지켜보고 있을 거야. 오늘 여기 뛸 거야. 어. 다시 돌아올 일 없을 거니까 편하게 지내. 조합에는 계속 있을 생각인 거야. 그게 같니? 모텔은 윈드가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내가 벌린 일들이나 마무리 지어야지. 그래. 엄마랑 삼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어? 화해했어, 민서야. 응, 그, 그. 나 다 벗고 있어, 그대? 누가 화해할 때 이렇게 인사만 푹 쓰고 해? 이렇게 웃잖아, 응? 응. 내 앞에서 악수해. 왜 이렇게 웃겨서 말이야?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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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고 해, 삼촌. 몰라나, 삼촌. 나한테 사과 대신해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삼촌이 해. 미안하다. 삼촌이 미안하다잖아, 엄마. 사과 안 받아주면 진짜 속 좁은 건데? 괜찮아. 이제 화해한 거다? 응, 화해했네. 화해했다.